광주와 전남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오후 6시 기준 66명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지역의 치료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주로 보호하는 곳인데 전체 120개 병상 가운데 남은 병상은 30개 안팎입니다. 광주시가 확보 중인 병상 수는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약 500개, 350개가 넘는 병상이 확진자들로 채워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7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도 전체 820여 개 병상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찾는데 같은 생활권인 광주의 확산세에 따라 남은 병상이 한꺼번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주로 유증상 환자들이 이번에 치료를 받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수를 현재 260개에서 120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0% 안팎까지 오른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전라남도도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강진목포의료원에 마련된 병상 수를 현재 330개에서 60개 추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두 곳에서 한 곳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과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시설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흡입니다. KBS 뉴스 김호흡입니다. KBS 뉴스 김호흡입니다. KBS 뉴스 김호흡입니다.